여기는 텍사스의 달라스라는 곳입니다 원래는 호스텔에 묶고 있었는데 베드버그에 잔뜩 물려가지고 여기 보시면 안쪽에도 물리고 목에도 물리고 그냥 다 물렸습니다 그래가지고 그나마 저렴한 호텔에 지금 옮겼고 오늘은 짧게 4일 정도 렌터카를 했어요 여기서 한 차타고 3시간만 가면 다이아몬드를 캘 수 있는 밭이 있더라고요 밭에서 마음껏 다이아몬드를 캘 수 있는데 그렇다고 다이아몬드를 바로바로 막 나오는 건 당연히 아니겠죠 조그만 거 정말 알갱이만 한 게 나오긴 하겠지만 다이아몬드를 캐는 체험 자체를 해볼 수 있는 게 좀 특이한 거 같아서 처음으로 우리나라 차를 빌려주는 여태까지 맨날 니산, 혼다 이런 거 빌려주다가 처음으로 엘란트라 코인 워시 아니지 워시 베를버그를 없애야 되기 때문에 뜨거운 물로 계속 주변에서 왜 이렇게 왔다왔다 하지? 나 너무 뚫어져라 관찰하는데 민망하게 너무 뚫어져라 보는데 어떻게 아 자리도 옮겨야 되나? 오해전입니다 그 다음에 목적지가 오른쪽에 있습니다 여기가 미국인 제나 씨가 소개시켜준 휴게소인데 텍사스에만 있다고 해가지고 휴게소 맞아? 쇼핑카트가 있는데? 아 근데 마스코트가 너무 귀여워 너무 귀여워 그냥 마트인데? 휴게소에서 이런 걸 봐라 텍사스답게 뭔가 사냥이나 수렵, 낚시 이런 거랑 관련된 제품이 많은데 안그래도 조만간 사냥을 할 거라서 정말 다 좋은데 밥 먹을 수 있는 테이블이 없네 장난 아닌데? 뭐야? 아우 맛있긴 한데 또 짜다 강원도는 간이 싱겁거든 나쁘지 않네요 지금 거의 달라스에서 한 3시간, 4시간 달려가지고 다이아몬드 캐는 바티에 왔는데 완전 깜촌이에요 분위기가 또 다르네 지금 한 4분 남았는데 오늘은 다이아몬드를 캐기는 힘들 것 같고 시간상 일단 자고 일어나서 내일 아침에 시도를 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일단 오늘은 자겠습니다 다이아몬드 스테이트 파크 아우, 어떻게 이렇게 짠 다이아몬드 스테이트 파크 다이아몬드 스테이트 파크 이 곳은 항상 여기 사람들이 여기 보호하는 곳에 그리고 구조해서 도료받을 하죠 아직 다이아몬드가 있나요? 네, 우리 다이아몬드가 1-2 다이아몬드가 다이아몬드가 보통 작년에 꽤 크다 다이아몬드가 최근에 아이아몬드가 다이아몬드가 바티 생각보다 엄청 크네 재미삼아서 어차피 낚시하는 기분으로 지금 묵고기 한 마리도 못 잡아봤지만 어디서 팔 건지 정하면 되는데 죄송합니다 당신의 마이너를 봐야 할까요? 저는 여기 왜 이렇게 마이너를 봐야 할까요? 잘 모르겠어요. 여기가 바로 처음이에요 아, 알겠습니다 저는 좀 덩어내자고 큰 스크린에 올려줄게요 이제 제가 첫번째 스텝을 받을 수 있어요 그리고 작은 물을 사용하여 작은 물을 사용하여 사기같은데? 현지 장애 아 그리고 이러한게 멸치적인 문자 맞았어 다이아몬드가 뭔지 모르겠어 한번도 본 적이 없어가지고 뭐해 얘? 바로 깨지네 다이아몬드인 줄 알았네 제가 생각했을때는 복권 느낌이거든요 먹튀 100%인데 이 정도면? 이따가 다이아몬드가 진짜? 그냥 감자밭 아니야 여기? 사실 강원도나 춘천도 빙어축제 이런걸 하거든요 실제로 빙어가 살고 있는게 아니라 축제 철되면은 가서 빙어를 풀어놓은대요 여기도 내 생각엔 그럴거 같아 그녀가 한참에 조절하고 너무 힘들어가지고 재밌다고 말해보겠다 진짜로 지금 직원한테 물어보니까 하루에 한두 팀은 다이아몬드를 찾는데 저는 원래 이런 거 운 아니면 찾는 거 이런 걸 진짜 못해서 돈 주고 노예 체험을 해보지 않았나 오늘 다이아몬드 캐기 체험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춘천에서 감자 캐는 걸로도 충분한 걸로